네 어떤 고백을 하셨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.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. 2017 KBS 가을 배출 때는 전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. 전세계 팬분들과 함께 해서 더욱두고 이모 아탈이 시 맛 でも 공카의 노 공카의 노자오 아 기도 많이 되고 앞으로 감사합니다 용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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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 하나도 안 보았어, 세상 세상에 세계에 오늘은 정국이 영원하고 정국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정국이 영원해요 저희는 한국사국사랑 듣던 소리되는 방을 다루겨주신 우리 아멘아르 그 자랑을 하신 이렇게 이렇게 하야하는 응 1시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으 하늘이 돼 하늘이 돼 하늘이 돼 그 전에 뼈스 커온 나니 뭐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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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need you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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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빡기데 엄마님 태경 아유 참 박수님 고마워요 wanting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하나 civilizations name 자, czy dann, czy dann? 뭐까요? 쪼랑! 다 다 그가 나 좀 쪼랑 염까지 빠빠빠빠빠빠 너무너무해 염까지 annoying 다는 딴딴딴딴 난 이거 뭔가요? 하하하하 쪼랑! 쪼랑! 성공! 땡큐! 당구 감사합니다 땡큐! It's so great I draw you It's so great I draw you 저요